자 이번에는 자진머리, 자진머리 장단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진머리 8분의 12방인데 기본 장단이에요. omu美味 omu 그렇지 기본만 가지고 해 볼게요 오이아디아 잦은… 잦은 væ노래 그거를 해 볼게요 오이아디아 어이아디아 여기까지가 항상 가능해요 오이아디아 어이아디아 시작 시작 그렇죠 시작 어기야 니야 어기야 니야 이거를 엉쿵쿵쿵쿵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각자가 엉쿵쿵쿵쿵 이러면 아니죠 이게 잦은 머리가 아니죠 덩쿵쿵 덩쿵 이게 아니고 덩쿵쿵 근데 또 이것도 덩쿵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덩쿵쿵 덩쿵 이거예요 다시 한번 덩쿵쿵 덩쿵 시작 덩쿵쿵 덩쿵쿵 덩쿵 덩쿵쿵쿵 덩쿵쿵쿵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어이아디야 어이아디야 어기야 니야 어기야 니야 시작 어이아디야 장군은 계속 치세요 다시 한번 어이아디야 어기야 니야 그렇죠 거꾸로 다시 어이아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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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야 니야 어이아디야 어이아디야 신장 고기야 기야 그렇죠 신장 시작 시작 다시 한번 고기 해볼게요 그럼 몇 장단 쳐게요? 세 장단 세 장단이에요 시작 지금 기본 장단만 같이 하는 거예요 기본 장단 익히기 위해서 이것만 변형 장단 안 넣고 세 장단 두 장단 시작 그렇죠 그러면 어이야디아서부터 고까지 제가 먼저 할게요 같이 장부를 치세요 시작 어이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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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에.. 에헤에 에헤에... 에헤에헤에.. 에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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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디아 그러면 노래 부를 사람이 먼저 어이야디아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계속 장군은 똑같이 쳐줘야지 계속 이것만 다른 팔꽃 명랑 안돼 어이야디야 여기까지 시작 다른 팔꽃 명랑 안돼 어이야디야 다시 한번 다른 팔꽃 명랑 안돼 어이야디야 다른 팔꽃 명랑 안돼 어이야디야 그 다음에 고향생각 결론한다 어이야디야 여기까지 시작 고향생각 결론한다 어이야디야 내가 먼저 할게요 같이 장군은 똑같이 치는 거예요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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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팔꽃 명랑 안돼 어이야디야 고향생각 결론한다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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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 이게 강약에 잇따랐잖아요 반주장단에도 그렇고 사물장단에도 있고 다 있는데 국거리장단에서 첫 번째 박자 아홉 번째 박자에서 세게 들어가잖아요 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강하게 여기 아홉 번째 박자에서 강하게 이렇게 치지 말고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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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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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게 여기하고 여기만 세게 이게 지금 보니까면 계속 너무 이 소리가 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덩쿵쿵쿵덩쿵을 먼저 쳐보고 해볼게요 덩쿵쿵 덩쿵쿵 시작 덩쿵쿵쿵쿵 덩쿵쿵쿵 여기는 이제 살살 소리를 너무 세게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바꿔서 어이아디아 어이아디아 노래 하면서 해볼게요 자 시작 어이아디아 어이아디아 어이기아디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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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